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 원조락 규제위원회가 2021년 4월 14일 도쿄전력 카시와자키 가리아 원전의 운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니가타 현에 있는 카시와자키 가리아 원전에 대해서 핵물질 방어 미비 등을 이유로 이 원전에서의 핵연료 이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규제위의 명령에 따라서 카시와자키 가리아 원전은 새로운 연료를 반입하거나 원자로의 연료를 장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쿄전력은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과 카시와자키 가리아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바로 도쿄전력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로 니가타 현에서 카시와자키 근방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니가타에서 8월 9일날 지진이 연속 군발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호카이도의 토마코마이에서도 역시 지진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호카이도의 네모로 토마코마이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가고시마라든지 이바라키현 그 다음에 지바현 계속 지진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일척축발의 일본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과거의 니가타 야마가타라고 말씀드렸을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우선은 여기는 야마가타입니다. 야마가타의 2019년 6월 18일날 10시 22분 19초에 이 수로가에서 야마가타에서 6.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2km 였고요. 계속해서 니가타 야마가타에서 지진이 지금 발생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니가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마가타고 니가타를 보시면 2007년도 7월 16일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가시와자키입니다. 가시와자키에서 6.6의 강진이 2007년 7월 16일날 니가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2km 였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 역시 같은 7월 16일날 이 미쿠니에서 미쿠니 역시도 니가타입니다. 역시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354km 였고요. 지금 64년 6월 16일 오후 1시 1분 43초에 이 무라카미 여기는 니가타입니다. 니가타에서 7.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5km 였고요. 지금 64년 6월 16일 역시 한 번 더 났습니다. 7.6 그 다음에 또 한 번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라카미, 니가타 그 다음에 또 한 번 지금 무라카미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6.2 특이점은 네모로입니다. 물론 위치상으로 멀지는 않습니다. 니카타라든지 야마가타, 아오머리, 호카이도 하지만 최근에 호카이도의 네모로에서 지진이 나면서 보시면은 니가타와 네모로, 저기 그 니가타와 이 호카이도의 네모로, 호카이도와의 상호연관성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지진들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 토마코마이, 이 호카이도죠. 호카이도의 토마코마이, 그 다음에 네모로입니다. 계속해서 연관성을 가지면서 지진들이 우리가 파악을 할 때 계속해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니가타 지진만이 64년도만이 그런게 아니고 2007년도에 이 카시와자키, 카시와자키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카시와자키, 카시와자키 카리오와 니가타는 원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큰 원전입니다. 카시와자키 카리오 원전이 있는데 여기 이때 당시 2007년도에 여기서 지진이 났죠. 바로 그 카시와자키에서요. 근데 보시면은 같은 7월 16일날 역시 미꾼이 역시 그 니가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을 보시면 여기 알래스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의 지진과 과거의 지진과 봤을 때 상호연관성도 있지만 과거에 발생했던 강진들과의 강진들의 전후의 지진들 그리고 최근에 2021년도에 발생되고 있는 어떠한 지진의 전후의 지진들이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고시마의 지진이 났는데 가고시마의 지진과 과거를 분석했을 때 그 전후의 지진들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론 수로우과 지금 야마가타, 니가타가 물론 어전트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분석을 더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의 지진에 대한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니가타, 야마가타에 대한 안전을 지금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호카이도의 최근에 과거에 말씀드렸던 무라카미라든지 호카이도의 내몰어왔 64년도의 상황 연관성 과거 이런 상황 연관성 보다는 가시아자키 카리오 원전에 대해서 니가타에 있는 원전의 안전성을 우리가 점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